안녕하세요 오늘은 씬 168 우리 교재는 281쪽입니다 281쪽 세탁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The fabric 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시작이 보실까요 The fabric is very delicate 이렇게 했네요 fabric이 뭐예요 fabric이 옷감이죠 옷감은 매우 delicate 약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The fabric 할 때 이 애 있죠 여기를 애 이렇게 삼상둥이처럼 생긴 발음을 애 라고 읽죠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 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The fabric fabric이 아닙니다 fabric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The fabric 이 F는 아른 입술을 깨물으셔야 되죠 긁거나 이렇게 아른 입술을 치아 위에 있는 치아가 아래에 있는 입술에 긁으면서 더 더 여기도 더 더 더 더 하고 아래에 있는 입술을 이와 이 사이에 허가 나와야 되죠 더가 아니라 더 더 이거를 갖다가 안 보이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 입을 털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fabric The fabric is very delicate Delicate 이것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흡니가 매우 약합니다 지금 세탁소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 This garment is dry clean only 이 옷은 This garment 가 This garment 이걸 멘트보다 문트에 가깝게 무 으 문트 garment 이 옷은 is dry clean only dry clean만 되는 것입니다 이죠 드라이클링만 돼요 그 다음에 The cleaning tag says The cleaning tag 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 책을 보시면 어 옷에 붙어있는 세탁지 주사항이라고 있죠 어 여러분 이제 클리닝 태그 그 옷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있죠 드라이클링을 하십시오 뭐 염소 세탁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그걸만 The cleaning tag says The cleaning tag 세탁 주의사항 표시 태그 태그라고 하죠 붙어있는 거 좀 거추정스럽기도 하죠 옷에 이제 길게 붙어있는 경우는 이게 어떤 때는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떼어버리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떼는 경우죠 The cleaning tag says 세지는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요 쓰여져 있다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쓰여져 있다 자 The cleaning tag says 세지 이제 우리 음성을 들으면 세지의 여까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says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 be washed 세탁이 대지 말아 shouldn't shouldn't 말아야 된다 이제 빨라면 shouldn't 여기 D가 리으식으로도 발음해요 shouldn't 그래서 N이 있으니까 는 shouldn't 튼는 약하게 빨래할때는 안 낼 수도 있어요 shouldn't be washed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자 The cleaning tag says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The cleaning tag says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에서 여기 이렇게 끈을 읽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끈을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The fabric is very delicate 자 두 번씩 갑니다 The fabric is very delicate The fabric is very delicate This garment is dry clean only This garment is dry clean only The cleaning tag says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The cleaning tag says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자 네 1번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 옷감은 굉장히 약해올게요 어떻게 하셨습니다 The fabric is very delicate The fabric is very delicate The fabric is very delicate 여러분 해보세요 The fabric is very delicate 그 다음 2번이요 이 옷은 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해요 이 옷은 뭐라 그랬어요 This garment is dry clea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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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해요 세탁 시 주의사항에 이건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써요 The cleaning tag says 자 다시 한번요 The cleaning tag says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우리 책에는 음성 파일에는 says it 이렇게 하는데 저는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이렇게 읽었습니다 The cleaning tag says The cleaning tag says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It shouldn't be washed in hot water 네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겨 볼까요 그 다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세탁하는데 자 take는 이건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How long 이걸 long이라고 읽으시는 분인데 이거는 long 이거 바른 기호를 찾으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다는 뜻이에요 장음 그래서 이거는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에요 오 모양을 하고 오 소리를 내면 되요 on long long how long does it take 걸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take가요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요 when is the soonest when is the soonest when is the soonest 끊고 I can pick it up pick은 이제 가져가다는 뜻이죠 집어드니까요 그래서 더 soonest 가장 soon이라는 것은 빠르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est에서 최상급 쓸 했네요 이거에 원급은 soon 빠른 더 빠른이 뭐예요 이를 붙이죠 이렇게 sooner sooner 요거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son에다가 이를 붙이면 더 빠른 그 다음 가장 빠른 est를 붙이죠 그래서 soonest 이렇게 된거죠 soonest when is the soonest 언제가 가장 빨라요 I can pick it up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거 볼까요 When is the soonest? I can pick it up 다음요 Hi 안녕하세요 Can you wash this dress shirt? Can you wash 세탁 좀 해주실 수 있어요? Can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These 이러한 These dress shirt 자 dress shirt는요 Y shirt예요 근데 이 Y shirt라는 표현은 Y shirt는 이게 Y shirt라고 쓰죠 이거는 이거 간단한 뜻이에요 위에 거랑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Y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이 뭐냐면 그냥 dress shirt예요 근데 여러 별일 때는 세탁물이 여러 개일 때는 S를 붙이지만 한 번을 입었죠 우리는 뭐 두 번 입는 분도 계시나요 하지만 되게 한 번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dress shirt예요 Y shirt가 아니라 Y shirt도 아니죠 dress shirt T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세탁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dress shirt고요 needs는 이러한 이런 뜻이죠 이러한 그러면 당신이 이러한 드레스 셔츠를 좀 세탁해 줄 수 있나요 By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후의 날 즉 모래예요 모래 모래라는 표현이 영어는 어렵죠 내일 후의 날 The day after tomorrow 그냥 모래금보다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시대요 By는 까지 까지 그러니까 모래까지 이 드레스 셔츠를 좀 세탁해 줄 수 있나요 여러 개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읽어볼까요 Hi Can you wash 이 드레스 셔츠 바이러 데이 에프터 투마로 바이러 데이 에프터 투마로 자 그럼 넘겨볼게요 1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오래 세탁한 지 얼마나 거네 어떻게 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2번은요 가장 빠르면 그걸 언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가 가장 빠르나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제인가요 When is the soonest When is the soonest I can pick it up I can pick it up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해요 When is the soonest I can pick it up When is the soonest I can pick it up 에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Hi 모레까지 이 와이셔츠들을 세탁하는 게 가능할까요 Hi 여기 딱 끊었어요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 다시 한번요 Can you 여기만 먼저요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 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 모레까지요 By the day 에프터 투마로 By the day 에프터 투마로 다시 한번요 Hi Hi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 by the day 에프터 투마로 여기 말할게요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 by the day 에프터 투마로 Can you wash these 드레스 셔츠들이 By the day 에프터 투마로 더 빨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기실까요? 170이요 저는 그것을 세탁했는데 빨았는데 이게 줄어들었네요 I washed it 여기 D하고 I하고 이게 이제 같이 뭉치면서 떡덩어리가 되네요 I washed it and shrank라는 단어가 좀 오그라들다는 뜻이에요 과거죠? sh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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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ank 이거 책이 나죠? shrank, shrank, shrank 자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shrank죠 sh 어떻게 해요? rink죠 rink shrank의 과거형이 뭐다? 점이요 shrank, shrank 그 다음에 shrank 과거 분사는 뭐예요? shrank, shrank, shrank u, n, k 이렇게 되겠죠? u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 I shrink shrank 그 다음 뭐예요? shrank, shrank r I shrank can you fix this? 그것을 좀 고칠 수 있어요? fix this 고쳐질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요 this wool sweater 자 wool sweater가 가 스티프 뻣뻣해졌어요 이 스티프는 뻣뻣한 뜻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뭐 이럴 때 스티프이죠 근데 가스는 뭐예요? 대단한 뜻이죠 가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스티프한 상태가 되다 뻣뻣한 상태가 됐어요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this wool sweater가 스티프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when I washed it 제가 그것을 세탁했더니 했을 때 it got run 아유 좋은 표현이네요 it got run 올이 나가버리다 달려나갔다가 달리게 되었다는 뜻은 이 런이 올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올이 나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천이라 이게 천이라면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틀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찍찍찍찍 올이 풀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열받죠 화나죠 좋은 옷일수록 더 안하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it got run 올이 나가버렸어요 이거 말하자면 it got run 그러면 올이 나갔다 이거 수선해달라고 금방 알죠 it got run can you repair it? 고실 수 있어요? repair it? 수선할 수 있어요? with the same color thread?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색깔 색실로 color thread 색실 color thread로 with 몸을 가지고 몸으로 can you repair it? repair 수선하다 with the same color thre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1번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다 이걸 빨았더니 주도하러 버렸어 어떻게 해요? I washed it and it shrank 다시 한번요 I washed it and it shrank and it shrank I washed it and it shrank Can you fix this? 자 여기 끊고 Can you fix this?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Can you fix this? 자 2번이요 이 외에 수에트가 뻣뻣지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This will swear to God's deep 한번 더요 This will swear to God's deep 한번 더요 This will swear to God's deep 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세 번째요 제가 그걸 빨았더니 When I washed it 우리 나가세요 He got run 다시 한번요 When I washed it 제가 그걸 빨았더니 세탁했더니 When I washed it He got run When I washed it He got run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은 색실로 좀 수리에 고쳐질 수 있어요? Can you fix Repet 픽스보다 이번엔 리페어로 한번 할까요? 같은 표현이에요 Can you repair it with the same color? Can you repair it with the same color? 로 보는 거죠 Can you repair it with the same color? Can you repair it with the same color? 네 그 다음에 다음 이 팬츠 바지는 너무 길어요 These pants are too long These pants의 바지는 가랭이가 어때요? 두 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랭이가 두 개기 때문에 어때요? 가랭이가 두 개잖아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주머니입니다 이 가랭이가 한 개 두 개기 때문에 항상 복숴야 돼요 These pants 할 때 These pant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These는 얘에 맞춰서 These가 아니라 These 항상 해요 These pants are too long 너무 길어요 Can you alter them? 자 고급 단어죠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Can you alter them? Can you alter them? 이거는요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당신은 잘라주실 수 있나요? The bottom of both legs 여기죠? Both legs 이 다리 이 두 개의 단이에요 이 두 양 다리 양 다리 양 가랭이 이 바지 가랭이 both legs의 밑바닥을 이 바지 가랭이죠 바름이니까 를 cut 잘라서 and 잘라서 그리고요 그것을 hand and hand and 뭐예요? 그럼 주류 이거는 이제 단을 만들어주세요 hand and 단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밑단을 이렇게 잘라서 단을 만들어주세요 hand and 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and 햄 햄 hand and 그럼 햄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햄은 먹는 햄 있죠 하면 햄 입을 의도적으로 쫙 벌려가지고 에 소리를 내죠 햄 이거는 햄이에요 햄 중간으로 소리를 내시면 돼요 입을 hand and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and hands and hand 단을 좀 만들어주겠어요 그것들을 the sleeves are too big sleeves 소매가 sleeves 소매가 너무 to be 커요 can you take them in can you take them 그것들을 이 소매죠 그것들 요게요 그것들을 take 잡아서 in 안으로 넣었다 즉 어떻게 해요 줄여줄 수 있어요 can you take them in 안으로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이 안으로 안으로 넣는 것은 줄여준다는 거죠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소매를 갖다가 길었던 소매를 좁게 한다는 것의 의미로써 인을 쓰는 거예요 좁게 한다 공간을 좁아지면 안으로 들어가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큰 공간이 소매의 공간이 줄여주면 이렇게 공간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테이크는 그것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테이크는 잡다 뭐 여러가지 뜻이지만 그 손을 잡아서 인 안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잡아서 이쪽은 잘라서 버리고 안쪽은 좁게 한다는 거죠 공간을 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줄이다 옷줄이다 can you take them in 아주 고급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1번 이 바지는 너무 길어요 어떻게 해요 these pants are too long these pants are too long these pants are too long 2번 can you alter them can you alter them alter 수능을 줄 수 있어요 repair don't fix can you fix it can you alter them can you alter them can you fix them can you repair them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양쪽 밑단을 잘라서 다시하면요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일단은 거기 먼저 합니다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그 다음에 and and hand them and ham them ham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ham them 그것을 단을 만들다 ham them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and hand them ham them ham them ham them can you cut the bottom of both legs and hand the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매가 너무 커요 자 the sleeves the sleeves are too big the sleeves are too big the sleeves are too big can you take them in can you take them in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거 그 소매들을 소매가 양쪽 두 개니까 대면 쓴 거죠 can you take them in can you take them in can you take them in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